니 어디 가냐? 친구 만나러 가지? 친구 누구? 그냥 친구? 아니, 그니까. 그냥 친구 누구? 아니, 구황작물이여. 뭘 자꾸 캐물어 싸? 아니, 근데 이 씨부새끼가. 이 사람 일어나게 하네. 응? 야, 죽고 싶은 겨? 니는 남자한테 그게 뭔 말버릇이여? 그럼 돼지고 싶은가? 아이, 세상에. 돼지고 싶은 사람이 어딨을까잉? 야. 니 깝치지 말고 댕겨라. 아이고. 오지랖해. 김혜평양이야, 김혜평양이야. 또 어서 뒤질만큼 처맞고 와갖고 또? 차라리 죽고 싶다고 징징대는 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러는겨? 아휴, 그 얘기는 또 왜 또 꺼내는겨? 다 잊고 살고 있었는디? 아, 그러니께! 콱! 니 저기 밖에 나가면 니랑 같은 애께덩이는 좆밥 같은 새끼가 한 마리 또 있을겨. 그 놈한테 똑똑히 저냐? 한 번만 더 훔쳐보면 눈가리를 썩 뽑아버린다고! 어? 싫은디! oh. 아